완전 건조가 된 모습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저희 피카의 크리스탈 리퀴드라고 해서 새로 나온 에센스에요. 근데 얘가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라이트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라이트 하셔서 요런 머리에 윤기도 많이 주고요. 영양도 주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멋지죠? 저는 아이롱펌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격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품격이 있다. 저는 머리를 하면서 특히 또 우리 아이롱펌을 하면서 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품위 있게 요렇게 하시면 웨이브에서 볼륨을 줘야 될 뿐 볼륨을 주고 다운시켜야 될 뿐 다운시키면서 요런 깃털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저는 아이롱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swords 건조부터 음악 사과 der 뷰